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여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신여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신여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신여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헌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였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너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신 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신 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문이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요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요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의기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슬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긴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스를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오, 자식들은 내 자식이오,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명의 마지막으로 돌아갔더라 예고 결론